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장관님께서 돌출적인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 고민이 가장 결정적인 상황을 제가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 양평군수가 2021년 5월에 강화IC를 설치해달라는 당정협의를 열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처럼 자랑까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민주당 관련 의원들이 함께 나서는 걸 보고 아, 이건 프레임이 작동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서 들을 줄 아니구나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너무 정치적이세요. 국토부 행정을 하는 자리가 장관입니다. 국토부 장관이에요. 아까 우리 김희국 의원님처럼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잖아요.